한글자막 by 한효정 절대 걷기지 않겠다 아이디까지 피망폭서로 나온 미묘한의 대결 아 오늘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인지 이재용 감독과 존 감독 이 경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선수의 얼굴에서 느낄 수 있듯이 진지할 것밖에 없죠 네 경기 시작하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임효완 선수의 진영 11시입니다 11시 임효완 선수 임효완 11시 그리고 이해맞도 옹준호 선수의 진영은 1시입니다 아 그야말로 짧고 굵게 끝나겠네요 네 하루 방향 가깝죠 사실 임효완 선수도 그렇고 옹준호 선수도 그렇고 프로리그에서의 성적은 각 개인전에 출전에 나오고 다른 스타리그에 비해서 성적의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효완 선수는 대적의전이 지난 시즌까지 프로리그에서 4승 1패니까 그래도 저그에게만큼은 아주 강한 면을 보이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아 진짜 선수들 개의성적을 안죠 임효완 선수는 0승 4패 홍준호 선수는 2승 4패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의 어떤 지명도를 고려한다면은 실망스러운 성적입니다만은 바뀌겠죠 네 그렇죠 어떤 한 리그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했던가 다른 리그에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다음 리그에 나타나서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항상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팬들께 안겨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벌써 몇 년째 척상의 인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임효완 선수의 진영이죠 홍준호 선수 특히나 임효완 선수 같은 경우는 대적의전 성적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임효완 선수는 저그가 왜 암울해질 수밖에 없냐를 만들어낸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그 유저로서는 임효완 선수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거기에다가는 그 4승 1패의 어떤 기록 가운데 2승 1패의 노스테이자의 얘기니까 네 상당히 강합니다 이 노스테이자가 예 처음 이제 나왔을 때는 거의 그때 4유니온 팀에서는 완전한 테란맵이다 저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네 로스테이자에서 해법을 제시한 선수가 사실 임효완 선수이기도 하죠 네 압박을 통해서 제시를 해법에 지금은 배런스가 참 잘 맞는 그런 맵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은 정말 저그 유저들도 정말 할만하고 테란 유저들도 할만한 보기 드문 맵이죠 아 예 아 생각 좋습니다 네 드론 정찰이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제가 입스트레터러시라는 얘기는 임효완 선수의 저그전에 어떤 압박태란을 구수하게 상당히 실환적으로 좀 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압박은 결국은 초쌍이거든요 아 그런데 최대한 늦추고 이 공주로서 자신의 본격에도 보여줍니다 암만을 가져가고 있는 홍준호에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상대의 타이밍을 놓치고 상대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조금씩 흔들어주면서 연속해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내는 게 좋은 선수고 승리하는 선수가고요 아 맞게스러시 예 맞불 작전인데 아 하지만 이렇게 플레이했을 경우 뭐 글쎄요 피해 정도 누가 덮일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마다에 게스가 없는 맵이기 때문에 저그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크고요 일단 테라는 무조건 지금 초반에 러쉬는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체리는 저리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같은 경우 사실 그 임효완 선수가 대회적이전에 그렇게까지 강한 면을 보이는 것이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런 타이밍을 노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네 일단 한 처음 타이밍을 잃어버렸고 이에 관해서 홍준호 선수는 게스를 채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임효완 선수 입장에서 빨리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런데 자 일부의 병력들이 벌써 출발을 했죠 저건 이제 어느 정도 시위성 공격 갔다가 빠지는 머리를 되겠죠 네 이제 첫 번째 교돈이 시작되겠습니다 아 중간에 서로 뭐 청찰병력 정도 되는 아 입만을 받은 선수가 유닛들이 많았고요 네 하지만 임효완 선수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있죠 네 안쪽까지 들어갈 겁니까 임효완 선수 아 지금 해처리가 세 개째고 두 개는 임효완 선수 완전히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병력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불어진 상태인데 안쪽 깊잡이 가봅니다 저군이 몇 개 정도 임효완에 빠른 일곱 개 가져가셨으면 그거 완성되는데요 임효완 선수 물론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는 게 임효완 선수의 주축기기는 어우 O 어 베트남은Q 네 그야말로 지금 자신감에 발로잉 공격이었고 그 덕분에 홍진호 선수는 드론을 생산했다는 타이밍이 저글림을 생산했거든요. 이것은 점점점점 홍진호 선수의 테크트리와 활성화, 앞마당 활성화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하나하나가 전부... 아 이거는 불꽃 대란을 작정했다가 볼 수가 있겠죠 임현 선수. 나이페럭소 숫자를 3개째 늘리고 있습니다 임현 선수. 제가 남성 앞마당 보고는 다리 건너에서 잘 방어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올스타전은 지금까지 어떤 프로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리고 이 맵들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드맵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자 파이어백까지. 예. 지금 결정적으로요. 어... 지금 물론 이제 빈집을 노릴 수 있는 예. 저 저글림을 대비할 파이어백과 메디익을 입구 쪽에 세워두고 문제는 이걸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냥 지나쳐 본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정규 선수 또 빈집 같은 거 노리자. 아 이거 문제 심각하다. 아 불꽃틀을 틀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모든 명력들을 자신의 안마당 쪽에 집중시켜서 홍준호 선수. 아 홍준호 선수. 임현 선수. 임현 선수네요. 네. 입구 쪽 다리 쪽에 선풍 콜러니가 있기 때문에 뒤쪽은 지금 뭐 비어있거든요. 그럼요. 굳이 불리한 다리 쪽에 싸우지 않게 된 임현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간다면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안마당 지역의 미네랄을 채취하지 못하게끔 변장... 어휴. 중앙 파이머벳을 잃을 뻔했네요. 법도 없는 저글링이에요. 어... 자 이제 곧 임현 선수. 돌파 1번 직전.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임현. 공격 명령을 내릴까요? 그래도 그냥 뚫고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선풍 콜러 세 개째죠. 용문호 선수가 작전하고요.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어... 그냥 들어간대요. 싸움에 잃었고 병력 트위를 뺍니다. 임현 선수. 차라리 임현 선수. 압박 테라를 구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 너무 늦었죠. 예. 지금은 압박 타이밍. 말씀하신 대로 압박 테라를 구사해야 하고요. 지금 사이에서 홍진호 선수는 최대한 그렇죠. 입구 밖으로 나가서 이곳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저글링으로 이동을 해서 상대방 압박을 못하게끔 해야죠. 네. 두 번째 무령 안 났고. 제 2군과 중간에 조언했습니다. 홍진호 선수. 이제 임현 선수가 노리는 것은 이 노트웨즈에서 테라를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저그의 다음 가스 멀티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어... 근데 입구 쪽 입구 쪽. 아... 마린 입구 여럿. 마린 병력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본질 쪽 지키면서 임현 선수의 병력은 계속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빈집적인 힘으로는 아무런 피해를 못 준 상황입니다. 홍진호 선수. 병력이 많이 있어요. 임현 선수 본질 쪽에. 어... 임현 선수? 또 들어요. 임현 선수 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임현 선수. 임현 선수. 성큰 성큰 성큰. 앞쪽 성큰. 붉은색 성큰을 방해했고. 네. 지금 이런 플레이를 보고 역시 임현이다. 네. 자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이쪽이 성큰 성큰 성큰. 성큰 성큰. 이랬으면 성큰 두 곁째. 틀파 안쪽 깊숙이. 소빅. 설계 안으로는 홍진호 선수도 전혀 예상으로. 벌입니다. 성큰 사관이 맞아놨어요. 임현 선수. 성큰 사관이 맞아놨어요. 아... 이거 PF인데요. 자 주큰 를 넣고 알겐 되는 시간을 벗고 있는. 임현 선수. 아... 홍진호 선수. 아... 들어왔습니다. 안쪽 깊이 못 들어요. 왜 임현인지. 왜 저게 강한지.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코넬을 막았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 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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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크 나오기 전에 해처리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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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처리. 해처리. 점사. 해처리. 틀파 안으로 놓죠. 반가껴. 네. 반. 반 넘기가. 그럼. 홍진호 선수도 필사적이죠. 네. 자 러크까지 러크까지 나서 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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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네요. 어 밸런스 많이 해. 마리 마리 세기. 마리 두기랑. 마리 두기. 마리 세기까지. 자. 자 선수가 이제 옵지나. 다음은 덧고. 오늘은 밸런스가 잡혔네요. 아 글쎄요. 적용력을 다 잃더라도 앞마당 해처리는 좀. 아... 강제 공격을 해서 파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결국은 앞마당을 질켜낸 홍진호 선수고요. 참 임현 선수의 공격 타이밍은 정말 예상하기 힘들 정도죠. 네. 아 홍진호 선수 대처 조치 지금. 옆길로 가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겠다. 지금 러크가 세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임현 선수에게 허가 찔릴 수 있습니다. 러크 2개. 아... 노출된 노출됐어요. 아... 그냥 뺍니다. 노출됐기 때문에. 이야... 네... 꼼꼼하죠. 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임현 선수의 본질 홍진호 선수의 정원이 한기에 꼼꼼히 닫았어요. 네. 지금 임현 선수의 주병력을 다 상대를 했고. 그 변경을 다 잡아 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러크가 나왔을 때 홍진호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임현 선수를 정신없이 만들게 한 다음에 자체 7시에 몰래 멀티 홍진호. 참... 임현 선수 잘하네요. 아... 양 선수도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치고 박고 치고 박고. 7시였던 몰래 가스멀티가 홍진호 선수에게 최대 변수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특가스는 이기기 위해서만 가져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네. 임현 선수는 더 나가지 않고 커밍사타 만들면서 다리 바깥쪽에 병력만 배치해놨습니다. 임현의 팀 한 팀에 2대0으로 뒤지고 있어요. 네. 임현 선수가 사실 다른 곳에 가스멀티를 저지하겠다는 생각이면 정찰을 해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 정찰하죠. 정찰하죠. 지금 타이밍에는 늦거나 빠르거나 일단 발견되면 파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을 파괴하러 갈 때 홍진호 선수의 대처거든요. 아 근데 지금 그 SCV가 발견한다면 지금 홍진호 선수 막아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는 임현 선수 주력병력을 아래쪽으로 빼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어... 임현 선수의 병력이 거의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곳 멀티 지켜내기 힘듭니다. 네. 누군데 스탑 러커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홍진호 선수가 이 코 쪽에서 스탑 러커 두 개 정도 사용하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다섯 시 저거는 이 저글링밖에 없거든요. 김현 선수 이쪽은 없는데 여기 잡아내고 안쪽까지 가면 그만큼 시간만 갑니다. 임현 선수. 어... 홍진호 선수 럭키타임이에요. 지금 시가 더운 거죠. 네. 지금 7시를 방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앞마다 쪽을 노려볼 수도 있죠. 저글링색이 괜히 세워너면서 임현 선수를 김현한테 성공을 했고 럭크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7시는 조금 더 방어 대사를 갖출 거성이 힘들고요. 아... 임현 선수가 빠른가요? 홍진호 선수가 빠른가요? 지금 시간차 중요합니다. 자 임현 동지이고 홍진호 선수. 홍진호 선수 병중들. 아... 그쪽끼리 아래 홍진호 선수. 잘못 짚었죠. 네. 그 사안이 아니죠. 그냥 이쪽이에요. 네. 이렇게 싸우면서 또 자리 다 큽니까? 아... 럭크가 다리 쪽. 아... 그냥... 그렇죠. 임현 선수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 다리가 위쪽 하나... 지금 7시를 생각받겠는데? 네. 두 갈래 길에서 임현 선수 고민할 수 있죠. 지금. 그럼 임현 동지입니다. 다리. 다리 밑쪽. 홍진호는 아래쪽에서 임현 선수를 다리 밑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리 밑쪽. 임현 선수. 아래 아래쪽인데. 스탑러커 있는데 여기 하다가. 다리가 갠 나갔어요. 그렇죠. 아무데나 지금 스탑러커를 해갖고 성공시키는 게 중요해요. 헛다리 집혔죠. 네. 사방에 지금 스탑러커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지나가면 지나가면 아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스탑러커. 두 방. 스타킹. 오. 정률. 다시 한 번. 아멘턴 다 잡아줍니다. 지금 왜 이렇게 열을 올리냐면은 지금 사이에서 홍진호 선수 전면전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네. 지금 사이에서. 임현 선수 지금 이 병력으로 7시 멀티를 견제하지 못하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꽤 많은 병력을 중간에 잃었어 임현 선수. 7시 쪽에도 스탑러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쪽에. 그렇죠. 이거 스탑러커의 확률 높거든요. 그냥 올라갈지 임현 선수. 일단은 다이오닉 병력이기 때문에. 스탑러커죠. 두 개. 두 개 보여줬어요. 두 개 보여줬어요. 두 개 보여줬다 홍진호 선수. 그런데. 살았죠. 네. 그러네요. 네. 뭐 다섯 시는 파괴 되겠네요. 어. 그러면서 임현 선수의 병력은. 일곱 시 쪽 점프에 안 하죠. 네. 어쨌든 시간 선수. 두 손. 네. 시간을 준다면. 홍진호 선수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병력이 쏟아질 때가 됐죠. 그리고 임현 선수 병력인데. 홍진호 선수 병력. 주력 병력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업그레이드 차이도 있고. 오. 이. 이. 이 업그레이드 거. 이거 이거 이거. 살려야죠. 그렇죠. 통한 갑니다. 잘 통한가요. 아니. 근데 임현 선수는 너무 마음을 놓으면요. 지금. 일곱 시가 활성화 됐습니다. 유닛을 뽑고 싶을 만큼 뽑고 뽑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확장할 여유를 가지게 된 거예요. 다섯 시. 멀티를 지켜내기 힘들죠. 홍진호 선수. 그리고 세 시. 일곱 시. 지금 여러 군데. 동지 씨도 하고 있거든요. 홍진호 선수. 다시는 뭐. 별 투자도 안 했습니다. 지금. 홍진호가 지키고. 네. 말씀하시죠. 홍진호 선수. 지금 빗집 노래예요. 네. 홍진호 선수. 위쪽. 위쪽. 도나가. 어. 롱거 세게 접을 일까지. 피해 못 줘요. 피해 줄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견제도 통하지 않고. 전면전도 승산이 없어요. 지금은 확장이 주력해야 될 때예요. 앞마당 쪽에 전력이 탄탄합니다. 임현 선수. 임현 선수. 임현 선수. 임현 선수. 사이언스 배슬이 나오면. 지금 빨리 진출을 해야 됩니다. 다섯 시는 밀었는데. 일곱 시는 가다가 말았고요. 가다가 두 번이나 가다 말았어요. 지금 홍진호 선수. 하이버 테크 가고 있나요? 본질하면 못 가요. 아. 네. 하이버가 터지는 그 순간. 디파이로 준비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아. 일곱 시 멀티가 그냥. 원활히 돌아간다는 게. 홍진호 선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죠. 그렇죠. 아. 하지만 이곳 멀티는. 예. 어. 지켜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임현 선수가 들어가면. 임현 선수 일곱 시는 그냥. 주고. 스탑 럭커에요.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스탑 럭커죠. 아. 임현 선수 빨랐어요. 하지만 정은행이 곧바로 달려들었습니다. 스탑 럭커 이로 정은행이 달려들어서. 태양을 같이 못하게 했고. 임현 선수의 돌격대를 다 잡아내고 있는 홍진호 선수. 그런데 지금은 분명에 한 번 가야 돼요. 임현 선수. 그러지 마세요. 임현 선수. 아. 하지만 임현 선수도 이제 사이언스 랜슬이 나왔고. 그동안 확보했던 탱크로 이제는 밀고 나오는. 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디파이어라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이제 한 방입니다. 임현 선수. 임현 선수 병력 날아서 일부 병력만 셋이 밀러 갑니다. 자. 백스럼 세우 셋이 밀고. 아. 임현 선수 이 셋이 지키기 위해서 병력 투자합니까? 지금 홍진호 선수는 선불에 갈 수 없는데. 여기에 전병을 투자하면은. 분명히 임현 선수의 본대가 올 것이다. 이 부담이한테 못 움직이거든요. 임현 선수 왜 힘을 집중해서 한 방을 노리지 않나요. 아. 진실은 밀렸고. 지금. 비난 배프로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삼성부의 여우 게임의 특설기업 기장입니다. 결승전입니다. 울산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승전을 방불케 하죠. 오늘은 다섯 번 실수 한 것 같습니다. 짤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아. 이거 웬 실수. 그럼 거의 결승 분위기에요 진짜요. 기절만 안하면 괜찮습니다. 자. 울트럴레스틱 게임업까지 가고 있는. 홍준호 선수. 아. 임현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는 두 선수의 승부가. 아. 사실 이번 싸움에서 거의 결정 나겠습니다. 네. 한 방 가거든요. 아. 이 한 방 못 막아요 못 막아요. 홍준호 선수 빼야되요. 빼야되요. 홍준호 선수. 네. 홍준호 선수. 홍준호 선수. 네. 더. 네. 더 모아야죠. 딥파일러. 딥파일러. 아. 그리고 일부병력 상대 페르노츠를 이해를 칩니다. 페르곤까지 치고 있는 임현완. 아. 정면을 해서 다리 뚫고. 아. 홍준호 선수의 병력이 너무 없어요 지금. 네. 아. 이렇게 병력들이 물론 잘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피해. 와. 아. 슬슬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버림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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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무. 파괴시킨 내처리. 파괴하기로 했죠. 가만히 보시면. 홍준호 선수의 확장기지를 보세요. 모든 기지. 모든 개수기지에서 확장을 했거든요. 지금 그 미네랄은 많고 예. 가스가 모자라는 상황이죠. 홍준호 선수. 홍준호 선수. 홍준호 선수 말씀하신 대로. 도처에. 확장기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된 것은. 맞지 않고. 주요가 버리는. 본질적인. 아. 위험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딥파일러 마우서는 7시에 있단 말이죠. 4군데가 파괴되고. 3군데가 살아나서. 3군데에서 인기를 뽑아서. 역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준호 선수. 아직 경기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홍준호는 본진만 포기했지. 경기를 포기했지. 안장면 쓸근요. 그렇죠. 프리하자. 우주한. 야. 우주한 우주한 선수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것만 따뜻하죠 홍준호 선수도. 네. 주다를 치고. 하지만 지금 뒷팔러 대회에 한길앗고. 너무도 받쳐져 있는 병력이 너무 적습니다. 아. 탱크까지 탱크까지. 탱크까지 홍준호는 탱크까지였어. 와 이거는. 이거는 홍준호 선수가 이제는 홍준호 선수가 조금은. 으아아아악. 다럽지 쌍라카 이러났어. 지금. 둘째에서 병력. 깨졌죠. 주다를 깨졌죠.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임여완 선수는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야, 이때! 그 다음 옹지로 선수가 잘해주는 거죠. 아, 옹지로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죠? 병력의 직진이 틀려야 필요하고, 이제는 옹지로 저항구의 최종 조합이 갖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임여완 선수가 멀티 경제를 지금 상당히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늘어나는 해체가 더 많습니다. 지금, 지금 다섯 시가 활성화되기 직전이고요. 네, 더욱 임여완 선수는 게스트 기지가 한 군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군데를 일하지만 나머지 네 군데가 활성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아, 테크가, 테크가, 테크가 뒤크로 두터만 가죠? 네, 이렇게도 두탈의 아큐성까지, 울투나 적은 체제까지 맞춰지면, 테란도 투가스 멀티를 가져가지 못하면 힘들죠. 네, 그래서 12시를 이제 민건데, 게스트 기지 안에 가져갈 수 없을 때 임여완 선수의 안마장 자원도, 안마장 자원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확장 빨리 했기 때문에 자원 떨어져서요. 지금 드랍 시험을 사용할 수 있으면 드랍 시험을 사용해야 되고, 아홉 시점과 여섯 시점을 어떻게든 공약해야 합니다. 네, 결국은 두 십 본진도 못 밀었거든요, 임여완 선수. 네, 참 임여완 선수도 선전을 하고 있지만, 네, 늘어만나는 홍진호 선수의 몰티를 일일이 다 견제하지 못하고 있죠. 아, 또 자세한 무대가 이번에는 임여완 선수의 주력표율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아, 뒷발을 어깨에 맞으니까 다섯 씨를 한번 준비하고 하더라도, 자, 볼 때 조금 다격을 주려고 하겠어요, 홍진호 선수. 홍진호 선수, 홍진호 선수 들어가도 단위 아래점. 아, 아니, 흐르시였어요! 벙커드였어요! 벙커드였어요! 벙커드였습니다, 유일한 자원줄. 거의 지금 홍진호 선수의 승부수, 이것이 결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벙커드였을 때 벙커만 빌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러면 지금 자원줄이 끊긴다는 겁니다, 임여완 선수. 근데 임여완 선수! 상대편에 자격을 눕니다만, 유일한 자원줄이거든요, 임여완. 아, 안바다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임여완. 아, 이번 경기에 대세에서 볼 때는 홍진호 선수가, 아, 잡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임여완 선수! 일곱 씨를 못 밀었습니다, 일곱 씨를 못 밀고, 어서 실을 밴다고 들어도, 잔치할 기지가 없어, 임여완 선수. 그래도 일곱 씨를 자원을 채우지 못하게끔 드랍을 했거든요. 자, 일곱 씨를 어떻게든, 저 미미한 안바다에 날아갔습니다. 홍진호의 일곱 씨를 보죠. 네, 일곱 씨를 지금 자원줄이 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가나요, 드랍시? 아, 일초리! 드랍시, 증은 드랍시 다시 왔어요. 아, 이건 정말 모르겠는데요. 어, 근데! 아아... 골탈스 골탈스까요? 만약에, 이번 경기에 홍진호 선수가 막아냈다면, 이 경기 홍진호 선수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일단 태워서 이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지금 홍진호 선수 확장기도 없어요. 일곱 씨를 한 군데밖에 안 남아있게 되죠. 그때 일곱 씨를 병덕들 보면 많이 빠져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애매한데요. 이거 어떻게 될 건지. 여기다 임여완 선수의 자원줄은 어차피 끊겼고요. 그렇다면 홍진호 선수를 잡아내려면 일곱 씨멸티. 아, 백두! 여기다 트럭 씨! 트럭 씨 깨지면서 임여완 선수는 가지고 있는 병덕이 다해요. 임여완 선수는 가지고 있는 병덕이 더 방울을 먹을 수 없이 다 돌고 있습니다. 병력, 건물, 다 돌고 있습니다. 임여완 선수! 여기서는 두 손수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중요합니다. 진상에서 한 번에 실수라도 하게 되는 적이 무조건 진상. 네, 만약에 임여완 선수가 병력을 집중을 해서 일곱 씨멸티만 파괴한다면 남아있는 병력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일곱 씨멸티를 놔두면 임여완 선수가 어렵죠. 지금은 오히려 전략적인 공격, 임여완 선수가 피해야 돼요. 홍진호 선수가 피하네요. 네. 그거야 홍진호 선수는 아니죠. 네. 그래도 임여완 선수는 가지고 있는 병력이 다고 일곱 군산된 병력은 곧 청소될 거거든요. 사실 이곱 씨멸티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면 홍진호 선수는 급할 게 없거든요. 병력도 만들면 됩니다 홍진호 선수. 아, 다크스워! 아, 듀파일러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거는 마리는, 예. 아, 이곱 또다시니. 임여완 선수 이병력 다 해드면 자웅이 없어서 안 나오고. 네, 이게 거의 다예요, 이게 다. 끝이죠, 이게. 네.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일곱 씨멸티 자웅을 지켜보고 있고 자, 세이팀이 3대0으로 힘차가 달려는 일본 직전. 아, 병력 없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울트라에이스가 남아있다는, 한 개라도 남아있다는 게 큽니다. 결국은 다른 멀티를 다 견뎌습니다만, 본진 점퍼 일곱 씨. 타격을 기지 못했던 공정의 타격만 졌을 뿐이었던 임여완 선수. 이렇게 어렵게 밀려가네요. 임여완의 병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력이 있습니까, 이제? 아, 이제는 병력을 생산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더이선 병력. 혹시 뭐 배럭스나 이런 데서 불이 돌아가고 있나요? 아, 이제는, 예. 3, 4분 전에도 배럭스 놀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뭐 이에 반해서 일곱 씨 자원 채취 때문에 홍진호 선수는 병력 생산이 가능하죠. 와, 정말 잘하네요. 야, 강력한 무대에 이동하죠. 이 병력을 임여완이 어떻게 먹을 것인지, 중간중간에. 네, 못 막죠. 네, 중간중간에 있는 병력을 청소를 해주고, SCB가 다합니다. 배슬, 들이방을 취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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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결투. 아, 정말 결승전 못지않은 결투. 정진호. 네. 와, 승전수. 정국에 나이더답게 변경기를 연출했죠. 네. 어떤 결승전 장면보다 더 멋지게 경기를 마무리한 홍준호 홍준호의 승리를 통해서 세이팀이 임현 선수 아쉬워하죠 최선을 다한 경기를 놓쳤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홍준호 선수 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세이팀 세이팀을 위해서 아, 의욕을 안 빠진 걸 거치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비명컵 프로리그 호수타전 세이팀이 3대0으로 앞서갑니다